안녕하십니까 가상패드 컨트롤은 지원 안하시구요? 4종류의 직업이 있네요? 8종류의 직업이에요 스킬쓰면서 못잡는것 좀 부탁드릴게요 2종류의 직업은 5개가 있고 액티브 4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배운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공격속도 빠르게 다음은 태블릿 PC의 진정한 차셀르의 MMORPG 드래곤미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드래곤미스트는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탄탄한 액션 우선과 여기가 바쁜 진영이구요 여기가 이제 오피돼요 그래서 이런것을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방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화살을 할 수 있습니다 던전 하나당 플레이 타이머가 어느정도 되죠? 플레이 타이머는 지금 보통 총 하는 게임 중 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15분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 짧은.. 짧을수도 있겠네요 네 짧을수도 있고 많이 못길 좀 할 수 있습니다 조종중이시구요 플레이 타이머는 최대한 좀 짧게 잡을 수 있겠고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